이 두 곡만 완성을 했어요 이 두 곡만 완성해서 없어요 그냥 힙한 느낌? 보컬 저는 아니에요 아까 가이드 해주신 분 그냥 뭔가 느낌을 보고 싶어서 가이드 부탁했었어요 이건 근데 너무 높아요 볼륨은 좀 올랐습니다 무슨 분위기인지 알겠죠? 그래서 제가 약간 뭔가 이달의 소녀 수록곡으로 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딥하다 해야 되나?